6월 판매 이슈에요 일단 치매보험 최대 16%가 인하가 되었어요 db생명이 당신 곁에 치매간병보험 예정이율 인상이 개정전 2.5에서 3.0으로 보험료가 인하가 되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경증 1호 등급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14% 개정전 4600원이면 6월 부터는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가 됐다 14% 남자나 여자나 많이 인하가 되었다 특히 장기요양 데이케어 센터죠 15% 인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1등급부터 5등급이 장기요양 등급이고 6등급은 아니지만 우리가 45점 미만시에 우리가 주야간 보호센터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 요런 부분들도 보험료가 16% 정도 인하가 되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진단비도 최대 9.5%가 인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암 유사암 제외된 진단비가 일반 심사용은 5.7% 인하 여성도 역시 5.7% 인하가 되었구요 간편보험 간편보험도 9.5% 여성들도 역시 9.5%가 인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5월달 당신 곁에 치매간명보험이죠 데이케어 약칭 노치원인데요 최대 30만원 월 1회만 이용해도 노치원에 이용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구요 방문요양지원특약이 있어요 최대 20만원 1회에 방문요양으로 이용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2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5월 23일 개정사항은 예정이율 5.2가 아 2.5%가 일단은 개정후에 3.0으로 올라가면서 예정이율이 인상되며 보험료는 인하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죠 데이케어 센터 지원 방문요양지원 같은 경우는 개정전에는 30,20이었다가 똑같이 30,20이다 그래서 10년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월 보험료 플랜이에요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 30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1호 등급 제가서비스 60, 50, 40으로 그 다음에 경증이상 1호 등급 1호 등급은 20만원 나온다 그러면 보험료가 거의 5만원대 40세 50세 거의 5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표준형이나 해완금 이렇게 해서 해완금형으로 가입하시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할 거다 자 100년 친구 당신 곁에 치매보험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보험료가 합산이 나와있죠 이건 글씨가 조금이라도 잘 안보이는데요 데이케어 지원 특약이랑 주계약 그 다음에 경증이상 1호 등급 방문요양 제가서비스 이게 다 넣어들었어요 깨알 특약이 잘 안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고른 건강보험이에요 남녀 40세에서 50세 유 레고 5만원 수술보장 플랜이죠 보험금 및 보험료 예시에요 상급종합병원에서 백내장 대장용주 수술시에 수술회당 4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내장과 대장용주 수술시에 400만원이면 미친 대박이라는 겁니다 질병수리비가 400만원까지 그래서 남성은 5만2천원 여성들이 특히 수술비를 많이 하다보니까 5만4천7백원 보험료 50세 같은 경우도 5만9천원 5만7천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내가 고른 건강보험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N은 N년 이내에 입원수술 5년은 암, 내조증, 내추럴 뇌경세, 협심증, 심근경세, 심장판막, 강경화 진단을 받은 적 있습니까? 고지하면 바로 거절이죠 5년 이내 중대질면만 없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유, 레고 5만원 플랜이죠 수술비 플랜이에요 그래서 보험금, 보험료 예시인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백내장 대장용주 수술시에 1회당 150만원 305 간편보험은 315 보험은 250까지 그래서 6월 말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고른 건강보험이죠 여기 보시면 여태까지 보험료가 다 나와있는데요 이 보험료는 깨알틴 글씨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무예지 황금평이다 보니까 내가 납입하는 20년 저기 대의 전까지 19년까지는 거의 없다 황금율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년 지나면 어느정도 황금율이 붙는다 암 걱정 말아요 암보험 암 걱정 말아요 갱신형 암치료비와 암통원비 보장이에요 최대 6억 그리고 암통원비도 7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보험료 예시로는 표준형은 82,000원 여성은 6만원 해양급 미지급형은 이런식으로 갱신형으로도 2, 3만원대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가입기준은 주계약 암진남비 기타피부안 갑상선 주요치료 종합병원 암주요치료비 이게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암통원비도 5,000만원 3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그리고 간편 3, 3, 3, 5 이런 부분들도 유병자 암치료죠 통원비 보장플랜이에요 그래서 암주요치료비 최대 5년간 6억 통원비도 3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플랜을 짜가지고 하시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 않다 암 걱정말아요 암보험이죠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는 여기 보시면 거의 5만원부터 5만원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환금도 20년 지나야 어느정도 붙는다 암 걱정말아요 3, 4, 5 3, 4, 5 그래서 비갱신형과 갱신형 젊은 사람들이 비갱신형 나이 드신 분들은 갱신형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보험료는 요런식으로 뭐 주계약 암 주유치료비 기타피부암 종합병원 종합병원 암치저치료비 상급종합병원 요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해양환금 20년 전에는 역시 환금이 없다 네 DB생명 자 백년 친구 레이디 더블케어죠 그래서 80세까지 일반 및 간편심사 상품이 동시에 출시가 되구요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시 암진단과 암치료비 최대의 7억 5천까지 지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암종별 8개 그룹으로 각각 더블 보장이죠 그래서 암도 통합보험처럼 계속 중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암진단비 보장기실은 90에서 60일로 훈국화재랑 거의 다 비슷하다 네 윤건이 오셨네요 오랜만에 주말도 방송을 무엇인가요 뿜뿜 일단 6월 신상품 DB생명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전화주었는데 전화 안받으시더라구요 자 64년 아 24년 6월 주목해야 할 때꺼 전화 나이 전 가입금액의 10% 보장 전화 나이 후에 100%까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백년친구 레이디 더블케어 아니면은 갱신형 보험이죠 그래서 빈틈을 채워주는 암진단비 암이나 유산 제외된 보장기시죠 내가 암진단비를 1600만원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채징형으로 2500 4300 7000만원까지 계속 올라간다는 거 요런 부분들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암 사망보험금 50만원 암진단비 천만원일 때 보험료 저렴하죠 빈틈을 채워주는 암진단비 60세 70세 80세 가입형이 있어요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게 3만원대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실 것 같구요 네 깨돌 레이디케어 더블암이 나오는데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윤암 종심보험 간편한 삼이요 유암 종심보험인데요 암보장기시 이후에 암진단 확장이 되면 삭감없은요 그래서 100% 신한생명처럼 90일만 지나면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90일만 지나면 100% 그래서 신한 라이프와 디비생명이 약간 성향이 비슷하더라 네 자 간편한 삼이요 유암 종심보험이죠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유암 종심보험이나 간편보험 이런식으로 매우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해완 황금도 꽤 높기 때문에 20년 납입하면 납입법률가 2300 근데 황금률이 104% 그러니까 거의 다 황금률은 매우 많이 받을 수가 있다 네 납입법원금 이상 네 700 종심보험 상속자금 뭐 이런 플랜인데요 뭐 전기보험 뭐 이런거 큰 의미가 없구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유암차고 행복한 플러스 종심보험 황금률은 99%에서 10년시점에서 123.1% 이렇게 높아질 예정이다 체증형 4만5금 체증형 구조도 변경이 되는데 5년 경과시점에서 10년 경과는 매년 가입금액의 10%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네 7년나 가입금액의 예시표 보면요 가입금액은 처음부터 1억까지 있습니다 보험료는 이런식으로 측정이 되구요 월보험료도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DB생명은 따로 뭐 없는거 같아요 그래서 6월달에도 신상품보다는 일단은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는거 간편한 경영정기 이런것도 삼성생명이나 아니면 아까전에 라이나 이런거에 비해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전환시점은 역시 7년시점 전환 대상금액은 전환 당시 해완금 피봄자 무심사 네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암진단비 70세 80세 만기로 가입하였다구요 레이디 더블케어보험으로 가입하시면 70세 전환 80세 전환형이 있다 보니까 이런식으로 나중에 고령한 사유로 되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거 자 경험생명표 회차별 수명 비교에요 계속 내려가다가 지금 여기 정책이 되어있죠 나중엔 또 올라가야되는데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장수가 되야되는데 거의다 80세에서 90세 정도에 여기까지 산다 65대 이상 발생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타격지 제작 열어줐